이제 다이어트 하는거야 우리 살 빼서 건강해질거야 옳지 옳지 홍키야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 홍키야 너무 힘들어? 우리 다이어트는 언제 해? 우리 뜬뜬이 운동 좀 할까? 루디야 언짢아? 이제 다이어트 하는거야 우리 어? 살 빼서 건강해질거야 알았지? 알았어 자신있어? 없어? 알았어 화이팅 어이 빨리 공길 아니아니아니 pode 잠깐잠깐만 홍키와 폼키야 걔네 때린다고 안 나와 걔 되게 스마트한 애야 폼키야 제발 잠깐만 알았어 옳지 왜 이렇게 궁딩이래 실룩실룩해 난 풍꺼 강아지 기다려 폼키야 아쉽다 곧이 타이틀 인형 폼키야 다음 시간에! 루디, 거기서 닦아가 나올거야 엄마는 닦아 나오게 해줄까? 짜잔 동료 도도ły 캬 캬 어디 풍키? 캬 엄마 간다 안녕 캬 진짜 가 안녕 꼬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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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모 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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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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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로 엄마 기다리는 줄 알고 오해했네 따다 엄마, 기다려줬던거 엄마는 다 봤어. 발레리나! 발레리나! 걔는 깎아 안 줘. 홍태야, 깎아 걔가 주는거 아니야. 걔 때리지마. 앉아. 앉아. 이 길을 왜 만드는 건가.. 정말 같다. 나. 이런라. 그럼? 여기저기. 이거 done. 내가 몇 년 Facebook. ilibli. 꼼꼼 발바닥에 땀난거 아니지? 운동 그만해 너 이정도면 운동중독이야 응? 아 잠깐만 잠깐만 꼼꼼 잠깐만 내려가 봐 뭐야 거꾸로 재는거야 옳지 옳지 홍키야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 50g이나 빠졌어 대단하다 우리 루디는 날씬해서 앉아도 되는데 우리 좀만 노력하면 돼 화이팅 150g만 빼면 돼 미안 홍키 운동 안할거야? 홍키 운동 안할거야? 안해 역시 resig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